내가 살면서 들은 조언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것은 성공하고 싶다면 그에 따르는 대가를 치러라 라는 말이다. 진부한 말을 새삼스럽게 꺼내느냐고 할 사람도 있겠지만 알고 보면 저 말 안에는 엄청난 힘이 숨겨져 있다. 내 주위에는 부자가 되거나 유명해지거나 멋지게 살기를 바라는 사람이 많다. 이들은 집사를 두고 성같은 집에 살면서 바다에서 요트를 타고 전용기로 세계여행을 다니고 싶어한다. 하지만 대부분 소망에 그치고 만다. 극소수만이 자신의 소망을 이루기로 결정한다. 이게 가장 중요한 차이점이다. 일단 결정한 사람들은 행동을 취하지만 마음속에 소망을 간직하는 사람들은 보통 그 자리에 머물기만 한다. 성공하는 사람들은 성공을 희망하지 않는다. 성공하기로 결심한다. 그리고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성공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바꿀 수는 없다. 하지만 당신이 목표보다 시스템이 지닌 힘을 제대로 깨닫는다면 성공에 따르는 대가는 적어질 것이다.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책들입니다. 이번 시간에 리뷰할 책은 스콧 애덤스님이 지으신 더 시스템입니다. 부제는 거의 모든 일에 실패하던 자가 결국 큰 성공을 이루어낸 방법이라고 합니다. 저자는 지난 30여 년 동안 가장 유명하고 널리 읽힌 연재 만화 중 하나인 딜버트의 작가라고 합니다. 65개국 2천여 개 신문사에 실렸다고 합니다. 그는 세상 누구보다도 많은 실패를 경험한 사람이다.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아 3년 넘게 말을 제대로 못하기도 했고 새끼손가락에 경련이 일어나기도 했다. 그래서 만화를 그리지 못할 정도까지 갔었다고 합니다. 이 책에는 자신이 어떻게 그 무수한 실패를 견뎌내고 성공을 이루어냈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계시거든요. 그럼 바로 목차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책은 총 4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1장 실패를 인정하고 뽑아먹어라. 2장 나는 성공하기로 결정했다. 3장 성공을 찾아서 4장 결국은 시스템이다. 이렇게 이루어져 있고요. 제가 이번 시간에 볼 내용은 패자는 목표를 설정하고 승자는 시스템을 만든다. 성공을 결정하라. 원하지 말고. 에너지 레벨을 높이는 7가지 비밀. 당신의 상상이 현실이 된다. 그리고 성공 확률을 높이는 공식. 성공으로 이끄는 15가지 기술. 이 부분에서 아주 감동적인 일화가 나오거든요. 이 부분은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긍정선언의 힘 버티고 또 버텨라. 그리고 4장에서는 행복의 메커니즘을 볼 것입니다. 일단 이렇게 볼 예정인데요. 시간이 너무 길어지면 중요하지 않은 부분은 빼겠습니다. 그럼 바로 책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패배자는 목표를 설계하고 승자는 시스템을 만든다. 나는 사회생활 내내 촉각을 곤두세운 채 목표가 아니라 시스템을 활용하는 사람들이 사례를 찾고자 했다. 내가 본 바로는 시스템을 활용하는 사람이 더 나은 성과를 거두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시스템 지향적인 사람은 이미 익숙한 것들도 더욱 새롭고 더욱 유용하게 활용하는 길을 찾아내는 방법을 터득했다. 막말로 목표 설정은 패배자들이나 하는 것이다. 거의 그렇다. 예를 들어 당신의 목표가 10kg 감량이라고 하자. 당신은 그 목표를 달성한다는 보장도 없지만 달성할 때까지 늘 목표치에 미치지 못한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즉 목표 지향적인 사람은 항상 실패의 순간들을 안고 살아가야 한다는 말이다. 이런 생각은 사람을 짜증나고 지치게 한다. 점점 목표 달성이 힘들어지고 불편하게 느껴진다. 심하면 목표를 포기하기도 한다. 물론 목표를 달성하는 순간의 기분은 그야말로 끝내준다. 하지만 목표 달성이란 곧 자신에게 목표 의식과 방향성을 제시하던 무언가를 잃어버렸다는 말이기도 하다. 이제 남은 건 짧은 성공의 만끽 후에 찾아오는 공허함과 허무함 뿐이다. 공허함을 느낀 당신은 또다시 새로운 목표를 세우고 성공하기 전의 실패 상태로 되돌아가는 상황을 반복한다. 시스템이냐 목표냐 뭐 원한다면 목표와 시스템이라는 단어를 함께 사용해도 무방하다. 단지 내 말은 시스템과 목표가 서로 다른 개념이라는 사실을 깨달으라는 것이다. 목표 지향적인 사람은 아무리 잘해도 목표를 달성하기 이전에는 실패 상태에 머물러 있거나 최악의 경우에는 영원한 실패의 늪에 빠져 살아야 한다. 시스템 지향적인 사람은 자신이 의도하는 바를 실행한다는 점에서 시스템을 적용할 때마다 성공한다. 목표 지향적인 사람은 시도할 때마다 저절감과 싸워야 한다. 목표가 아닌 시스템 모델은 인간이 하고자 하는 거의 모든 일에 적용할 수 있다. 다이어트를 예로 들면 20kg 감량은 목표지만 올바른 식습관은 시스템이다. 운동은 어떤가 4시간 이내 마라톤 완주는 목표지만 매일 운동하기는 시스템이다. 당신이 장기적으로 행복해지기 위해 무언가를 매일 꼬박꼬박 하는 것은 시스템이다. 반면에 특정한 어느 시기에 무언가를 달성하고자 기다리고 있다면 그것은 목표다. 오렌 버핏은 투자에 이런 시스템을 적용한다. 저평가 주식 매입하기 그리고 주식을 평생 또는 중요한 변화가 발생하기 전까지 보유하는 것이 그의 시스템이다. 내가 극도로 간소화해서 설명했지만 이 시스템은 수십 년에 걸쳐 대단한 효력을 발휘하고 있다. 이듬해 20% 상승을 꿈꾸며 주식을 사들이는 개인 투자자와 비교해보라. 개인 투자자의 행위에 목표는 있지만 시스템은 없다. 개인 투자자의 수익률이 일반적으로 시장 평균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은 별로 놀랄 일도 아니다. 내 친구 중 하나가 천부적 소질을 지닌 영업사원이다. 주위에서는 그를 행운하라고 한다. 하지만 내가 보는 그는 자신의 재능이나 능력을 정확하게 판단해서 행운이라는 벼락을 맞을 가능성을 크게 높인 시스템을 가진 사람이다. 실제로 그 친구가 구축한 시스템은 경기나 운이 좋지 않은 시기에도 크게 흔들리지 않을 정도로 견고하다. 그렇다면 그 친구는 자신이 선택한 분야에 무한한 열정을 품고 있을까? 답은 이렇다. 그럴 가능성 절대 없다. 대신 그는 시스템을 지니고 있다. 그리고 그 시스템은 열정을 압도적으로 능가한다. 성공을 결정하라. 원하지 말고. 내가 살면서 들은 조언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것은 성공하고 싶다면 그에 따르는 대가를 치러라 라는 말이다. 진부한 말을 새삼스럽게 꺼내느냐고 할 사람도 있겠지만 알고 보면 저 말 안에는 엄청난 힘이 숨겨져 있다. 내 주위에는 부자가 되거나 유명해지거나 멋지게 살기를 바라는 사람이 많다. 그들은 집사를 두고 성같은 집에 살면서 바다에서 요트를 타고 전용기로 세계여행을 다니고 싶어 한다. 하지만 대부분 소망에 그치고 만다. 극소수만이 자신의 소망을 이루기로 결정한다. 이게 가장 중요한 차이점이다. 일단 결정한 사람들은 행동을 취하지만 마음속에 소망을 간직하는 사람들은 보통 그 자리에 머물기만 한다. 당신이 크게 성공하기로 결정했다면 이는 성공에 따르는 대가를 인지하고 기꺼이 그 대가를 치르겠다는 뜻이다. 여기서 말하는 성공의 대가는 당신의 개인 시간을 학교에서 좋은 성적을 얻는 데 쏟고 심하게 따분하지만 벌이가 쏠쏠한 전공을 택하고 아이 같기를 미루고 가족과 보내는 시간을 놓치고 어쩌면 망신을 당하거나 이혼, 파산에 이를지도 모를 사업상 위험을 받아들이는 형태일 수도 있다. 성공하는 사람들은 성공을 희망하지 않는다. 성공하기로 결심한다. 그리고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성공에는 늘 대가가 따르지만 그 대가에는 협상의 여지가 있다. 당신이 올바른 시스템을 선택한다면 생각보다 적은 대가로도 충분하다. 성공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바꿀 수는 없다. 하지만 당신이 목표보다 시스템이 지닌 힘을 제대로 깨닫는다면 성공에 따르는 대가는 적어질 것이다. 한 번 해볼 만한 정도로 말이다. 당신의 상상이 현실이 된다. 당신의 뇌는 우리 환경, 생각, 건강 상태를 끊임없이 분석한다. 그리고 거기서 얻은 정보를 마음가짐이라고 부르는 감각을 생성하는 데 사용한다. 올바른 마음가짐을 가졌을 때 일이 잘 풀리고 인생을 더욱 즐기게 된다는 것을 당신도 경험을 통해 알고 있다. 환경에 따라 기분이 좌우되지 않고 스스로 마음가짐을 조절할 수 있게 된다면 작은 초능력을 얻은 기분이 들 것이다. 사실 당신은 이런 초능력을 지니고 있다. 생각과 신체 그리고 환경을 바꿈으로써 마음가짐을 조절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마음가짐은 성공과 행복을 추구하려고 행하는 모든 일들에 영향을 준다. 방금 운동을 마친 사람을 살펴보라. 그들에게선 행복감과 긍정적인 태도가 느껴질 것이다. 방금 식사를 한 사람과 정반대로 굶주린 사람을 관찰해보라. 둘 사이에 큰 차이가 느껴질 것이다. 피곤한 사람들은 까칠하지만 휴식을 취한 사람들은 상냥하다. 따라서 마음가짐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고 에너지를 끌어올리고 싶다면 가장 먼저 운동, 음식, 수면을 신경 써야 한다. 그런데 만약 신체적으로는 아무 이상 없이 건강한데도 인생이 즐겁지 않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간단한 해결책은 불쾌한 생각보다 즐거운 생각을 자주 하는 것이다. 살면서 그리 즐거웠던 순간이 잘 기억나지 않는다면 미래에 일어날 근사한 일을 상상해보라. 공상은 우리를 울고 웃게 만드는 잘 만든 영화와 같다. 무엇을 상상하든 우리 몸과 마음은 자신이 골똘히 생각하는 것에 자동적으로 반응한다. 상상 속 자신의 모습에 빠져드는 것만으로도 생기가 속고 기운이 날 것이다. 이때 실험 가능성도 없는 일을 그려본 들 무슨 소용이 있을까 걱정하지 마라. 상상력은 마음가짐에 영향을 준다. 상상과 마음가짐은 서로 유기적으로 정보를 주고받는다. 상상만으로도 더 많은 에너지를 얻을 수 있다. 같은 이유에서 우울한 뉴스에 자주 노출되지 마라. 우울하게 만드는 음악, 책, 영화를 피하는 것도 좋은 생각이다. 주위에 늘 기분 좋은 사람들을 관찰해보면 그들 역시 크게 다르지 않다. 마음가짐을 조절하는 손쉬인 방법은 기분이 좋아지는 활동들을 가능한 한 많이 즐기는 것이다. 사실 기분이 완전히 바닥인 상태에서는 행복한 일을 생각해봐 라는 조언은 듣기 좋은 말이 아니다. 정말 큰 불운을 겪었을 때는 그저 시간과 거리를 두고 회복되기를 기다릴 수밖에 없다. 앞서 언급한 상상하기 전략은 일상적인 습관에 가까우며 깊은 슬럼프에서 벗어나는 데는 큰 도움이 되지 못한다. 정말로 기분이 최악일 때는 운동과 충분한 영양 섭취, 수면, 그리고 시간이 가장 현명한 해결책이다. 그러다가 바닥을 치고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오면 그때는 행복한 상상이 좀 더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웃음의 힘 웃음은 진실한 웃음이 아니어도 사람을 기분 좋게 만들어준다. 이는 우리 생각이나 동작이 뇌에 영향을 준다는 명확한 근거다. 기분이 나쁠 때 억지 미소라도 지으면 뇌에서는 기분을 좋게 해주는 화학물질이 분비된다. Fake it until you make it 이라는 말이 있다. 현실이 될 때까지 이미 현실인 척 행동하란 뜻인데 억지로 지은 미소가 행복을 느끼게 하는 현상이 이에 해당한다. 자신감 있게 행동하면 더욱 자신감이 붙는 느낌이 들고 운동복을 입으면 운동을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 당신이 자주 미소를 지으면 그 행동이 당신 뇌의 행복감을 자극하여 기분 좋은 화학물질이 분비될 것이다. 혹시 억지로 미소 짓기가 불편하다면 천성적으로 재미있는 친구들과 어울려라. 달리 말하자면 늘 우울하고 처진 사람들과의 만남은 피해야 한다. 당신의 에너지를 빨아먹는 에너지 뱀파이어들에게서 멀어져라. 당신에게는 행복을 추구할 권리뿐만 아니라 그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에게서 되도록 빨리 멀리 도망갈 권리도 있다. 어떤 일이든 성공하면 그 성공이 다른 일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성공을 한 번이라도 맛보고 나면 더 많은 성공을 원하게 되어 있다. 그리고 그 욕심은 성공에 대한 중요한 에너지를 준다. 나는 극도로 사소한 성공을 경험한 덕분에 나는 무엇을 잘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 동안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몸속 깨달았다. 그래서 무슨 일이든 금방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 됐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이기는 기분 진짜 끝내주는 그 기분을 알아버렸다는 거다. 그 기분은 내게 더 많이 더 깊이 파고들고자 하는 에너지를 준다. 성공으로 나아가는 위대한 전략은 무언가를 잘하게 되는 것이다. 그게 어떤 것이라도 상관없다. 뭔가를 잘한다는 그 기분을 발판으로 새롭고 더 멋진 승리를 향해 나아가면 된다. 성공은 습관이 될 수 있다. 우리 뇌가 현실을 파악하는 능력에는 한계가 있다. 우리는 누군가를 첫 인상으로 완전히 잘못 판단하기도 한다. 그리고 그 판단에 따라 상대를 대한다. 나중에 그 사람을 좀 더 알게 되면서 당신의 행동도 달라지기 시작한다. 외부 현실은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다. 당신의 관점만 바뀌었을 뿐이다. 대부분의 경우 자신의 행동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체는 자신의 관점이다. 기저에 깔린 현실을 바꿀 수는 없지만 자신의 관점을 바꿀 수는 있다. 이게 정말 중요하죠. 자신의 인식이 불안전함을 인정하자. 우리도 때로는 먹힐 만한 환상이나 착각을 통해 원하는 바를 얻을 수 있다. 현실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한 가지 확실한 건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 중에는 다른 것들보다 효과가 더 좋은 방식이 있다는 사실이다. 그렇게 잘 통하고 효과가 좋은 방식을 골라라. 왜 그래야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내가 이 책을 쓰게 된 과정 또한 마찬가지다. 책을 쓰는 것은 힘든 일이다. 대부분이 사람들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힘든 작업이다. 이 정도로 엄청나게 힘든 작업을 하려면 나도 스스로 동기부여가 필요하다. 내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멋지고 유용한 내용을 알고 있다는 환상을 품는 것이다. 현실은 내 상상과 아주 다를 수도 있지만 내게 미래를 보는 능력은 없다. 따라서 어떻게든 내게 가장 큰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상상하는 수밖에 없다. 나는 이 책이 사람들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니 대성공을 거둘 것이라고 상상한다. 그러면 내 에너지가 증가한다. 최악의 시나리오라 해봐야 아무도 유용하거나 재미있다고 생각하지 않은 책 한 권을 쓰느라 많은 시간을 들인다는 것 말고는 없다. 그래봐야 처음 있는 일도 아닌데 하지만 내가 상상하는 미래에서는 수백만 독자가 내 책을 즐겁게 읽고 있다. 그 상상 덕분에 나는 이 책을 쓰면서 어마어마한 만족감을 얻을 수 있다. 미래의 현실이 어떻게 되든 내 상상 속의 미래는 현재의 나에게 크나큰 도움을 준다. 현실의 억압에서 벗어나라. 당신이 상상하고 느끼는 것이 당신의 현실이다. 당신이 상상을 현명하게 다룬다면 원하는 것을 얻을 수도 있다. 왜 그런지는 이해할 수 없을지도 모르지만 그래서 여기서 저자가 어떻게 상상하느냐에 대한 방법을 설명해주고 계신 거거든요. 이게 정말 중요한데 현실은 바뀐 것이 없지만 자신이 상상하는 바에 따라서 자신이 느끼는 현실이 바뀐다는 거거든요. 이게 잘 이해가 안 가실지도 모르겠지만 하지만 이것을 잘 활용하면 자신이 정말 불행하다고 느끼는 괴로운 순간을 딱 1초만에 그렇지 않은 상태로 돌릴 수가 있거든요. 자신의 관점만 바꾸면 이게 감정이 확 바뀌는 순간이 옵니다. 저도 이거를 책에서 읽고서 적용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이제는 이게 좀 되거든요. 이게 정말 자신의 감정 컨트롤 하는데 정말 중요하고 자신이 어떤 일을 꾸준하게 진행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여기가 이해가 안 되시면 여러 번 한 번 반복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성공 확률을 높이는 방식 성공은 마법이 아니다. 성공은 좋은 시스템을 골라 계속 정진하다가 마침내 운이 더해져 이루어지는 결과다. 나는 젊은이들에게 성공에 대해 강연하는 자리에서 성공에는 공식이 있다는 말을 자주 한다. 공식의 빈칸에 무엇을 집어넣느냐에 따라 성공 확률은 달라질 수 있다. 간단하게 말하자면 당신이 습득하는 기술 하나하나가 당신의 성공 확률을 두 배로 높여준다는 것이 공식의 핵심이다. 당신이 새로운 기술을 습득할 때마다 당신의 성공 확률이 두 배가 된다. 뛰어나거나 세계적인 수준일 필요는 없다. 두 가지 이상의 기술에서 특출나지 않고 적당히 잘하는 수준에 다다르면 자신의 시장 가치를 높일 수 있다. 예를 들어보자. 캘리포니아에서 기본적인 업무 기술을 갖춘 데다 스페인어를 유창하게 구사할 줄 안다면 직장을 구할 때 남들보다 훨씬 유리한 위치에 설 수 있다. 적당히 잘함 더하기 적당히 잘함은 월등히 잘함 보다 좋다는 겁니다. 성공에 관해서는 한 가지에서 탁월한 것보다는 두 가지 보완적인 기술에서 적당히 잘하는 편이 더 낫다. 여기서는 당신이 특정 기술에서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수준에 도달한 사람일 수도 있다는 가능성은 무시하겠다. 물론 그렇게 된다면 좋겠지. 하지만 현실적으로 당신이 시속 100마일로 야구공을 던지거나 머릿속으로 히트곡을 척척 작곡해내는 사람이라면 지금 이 책을 읽고 있겠는가 말이다. 그래서 그립 같은 책에서는 한 분야에 엄청난 노력을 들여가지고 성공을 하라고 얘기하는데요. 그런데 우리같이 일반 사람은 두 가지 이상 적당히 잘하는 분야를 결합해서 적용을 하는 게 훨씬 성공하기가 쉽다는 이야기를 정말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기술을 하나씩 습득할 때마다 성공 확률이 두 배 높아진다는 것은 매우 단순한 수치다. 그리고 저자가 여러 가지 평범한 기술이 합쳐져 얼마나 큰 힘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보여주는 완벽한 사례라고 합니다. 나는 돈도 있고 유명한 만화가이지만 그림은 잘 그리지 못한다. 글쓰기 실력은 그럭저럭 괜찮지만 뛰어나진 않다. 하지만 내게는 다른 예술가나 만화가에게는 없는 회사 생활 경험과 버클리 NBA 졸업장이 있다. 이런 경험이 없었다면 딜버트가 소위 지역구에서 전국구 인기를 얻는 길로 나아갈 수 있었을지 의문이 든다. 나의 평범한 기술들의 조합은 각각의 총합보다 훨씬 더 가치가 있다. 만약 성공에는 비범한 재능과 미친듯이 탁월함을 추구하는 자세가 필수적이라 생각한다면 맞다. 그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다. 아마도 가장 힘든 방법이긴 할 것이다. 기술에서는 종종 질보다 양이 중요하다. 그리고 성공으로 이끄는 15가지 기술입니다. 당신이 앞으로 10년 후에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삶을 살고 있을지 그 미래를 예견할 수는 없다. 당신이 성공할 확률을 높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다른 사람들은 행운이라 여기겠지만 가장 좋은 방법은 체계적으로 발전하는 것이다. 일이 잘 풀리게 해주는 기술과 거의 모든 일에 아주 유용하게 써먹을 수 있는 기술을 체계적으로 발전시키면 된다. 이는 기술에 기술을 더해 성공 확률을 높인다는 점에서 세상을 수학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다. 다음에 소개한 목록 대부분에서 그저 괜찮은 수준까지만 도달해도 행운이 알아서 찾아올 확률이 높다. 그래서 15가지 기술을 얘기해주고 계시거든요. 1. 사람들 앞에서 말하기 2. 심리학의 이해 3. 업무를 위한 글쓰기 4. 회계 5. 디자인 6. 화술 7. 수줍음 극복하기 8. 제2 외국어 9. 골프 10. 설득력 11. 결단력 12. 에너지 13. 또라의 기질 14. 테크놀로지 취미 수준 15. 적절한 발성법 그래서 이 다음에는 이것들을 자세히 설명하고 계신데요. 이번 시간에는 감동적인 일화가 있어서 성공기술 1. 사람들 앞에서 말하기만 살펴보겠습니다. 저자가 데일 카네기 강의에서 겪은 경험이거든요. 데일 카네기 강의에서는 말하기를 포함해 광범위한 문제를 다뤘다. 강사가 자신이 활용할 데일 카네기 방식에 대해서 설명했다. 첫 번째 규칙은 그 누구에게도 비평이나 수정이 가해지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수업에서는 강사와 학생들 모두 오로지 긍정적인 반응만 보여야 했다. 두 번째 규칙은 수업마다 모든 학생이 다른 학생들 앞에 나와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나와야만 한다는 것이었다. 이 규칙은 생각보다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 강좌를 택한 모두가 사람들 앞에 서는 걸 극도로 두려워했기 때문이다. 강사는 지원하는 사람이 없으면 모두 조용히 앉아서 누군가가 나설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말을 덧붙였다. 강의 첫날 우리 모두는 겁에 질린 다람쥐처럼 앉아서 누군가 먼저 나서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강사는 얼어붙은 학생들 앞에 서서 참을성 있게 기다렸다. 별말이 없는 걸로 보아 이미 그런 경우를 많이 겪어본 듯 했다. 마침내 한 사람이 자원에 나가면서 차례가 이어졌다. 그날 우리의 과제는 간단했다. 그냥 자신에 관한 이야기만 하면 됐다. 나를 포함해서 대부분은 이 정도는 쉽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몇몇 학생에게는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다. 상사의 강의에 못 이겨 강의에 참석한 한 젊은 여성은 말 그대로 한마디로 못할까 봐 겁에 질렸다. 그녀가 입을 때려 노력하며 내면의 악마와 사투를 벌이는 고통이 우리에게 고스란히 전해졌다. 그녀는 들리듯 말듯 겨우 몇 마디를 내뱉고 자리로 돌아갔다. 패배감과 굴욕감에 무너져 내린 듯 보였다. 실내는 죽은 듯이 잠잠했다. 그때 재미있는 일이 벌어졌다. 앞으로 나온 강사가 절망에 빠진 여성을 바라보았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했다. 와 용감했어요. 나는 그 강사의 말을 지금도 기억한다. 이 순간은 내가 여태껏 본 중에서 손가락에 꼽을 정도로 멋진 장면이었다. 정신이 번쩍 들었다. 그 자리에 있던 나를 포함한 20여명의 학생은 방금 이 여성이 발표를 완전히 망친 데다 모욕감에 휩싸여 무너지는 중이라고 생각했다. 당사자도 같은 생각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용감하다는 단 한마디로 강사는 상황을 완전히 뒤집었다. 강사의 말이 옳다는 걸 모두가 알고 있었다. 우리는 방금 좀처럼 보기 드문 한 사람의 용기를 목격했고 그것이 그날 수업의 핵심이었다. 다음 주에도 그녀는 말하기에 도전했다. 이번에도 잘했다고는 할 수 없었지만 첫날처럼 땀에 흠뻑 젖거나 말문이 막히지는 않았고 강사도 지난번보다 나아졌다며 그녀를 칭찬했다. 몇 주가 흘러 강자가 끝날 무렵이 되자 모든 사람이 말하는 데 자신감을 갖게 되었다. 말할 때마다 강사나 다른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들었다. 그때마다 박수를 받았고 기분이 끝내줬다. 이 이야기를 통해 몇 가지 배울 점이 있다. 가장 중요한 건 비난이 끼치는 유해한 영향에 비해 칭찬이 지닌 변화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 알게 되었다는 점이다. 아이들은 잦은 비난과 칭찬에 익숙하지만 어른들은 가정과 직장에서 비난만 받을 뿐 칭찬을 받는 경우가 거의 없다. 어른들은 다정한 말 한마디에 굶주려 있다. 당신이 정직한 칭찬의 힘을 이해한다면 칭찬을 해야 할 때 하지 않는 것은 부도덕과 다를 바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다. 그러니 당신이 누군가에게 감명을 받게 되면 큰 칭찬으로 표현하라. 와 용감했어요. 토니 스노우의 이 말은 내가 여태껏 들어본 중에 가장 명확하고 멋진 방법으로 상황을 급반전시킨 말이었다. 강사의 말 한마디가 그녀의 어설픈 발표를 용감한 행동으로 바꿔놓았다. 그러자 모든 것이 달라졌다. 긍정은 단지 기분이 좋고 나쁘고의 문제가 아니다. 긍정은 말 그대로 당신의 뇌를 개조하고 당신 주변 사람들을 변화시킨다. 마법과도 같다는 말은 이런 걸 두고 하는 말이다. 강자를 통해 배운 또 다른 점은 우리가 항상 자신의 잠재력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걸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말하기 훈련으로 자신이 바뀔 거라 생각하지 못한다. 당신의 잠재력을 섣불리 판단하지 마라. 당신이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알고 싶다면 때로는 자신을 시험해보는 방법뿐이다. 자 여기까지 시청을 하시고 계신다면 댓글에 자신이 알고 있는 여러분들에 대한 칭찬의 글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채널에 대한 칭상도 좋겠습니다. 뭐든지 칭찬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긍정선언의 힘. 내가 목소리 장애를 포함한 기나긴 역경의 터널을 지나면서도 어떻게 무한한 낙관주의를 지니고 있는지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경험에 대한 속사정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 저자가 3년간 목소리가 나오지 않아가지고 정말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요. 정말 기적적으로 목소리를 되찾게 되었다고 합니다. 긍정선언은 자신이 원하는 결과를 상상하면서 달성하고자 하는 바를 지속적으로 되뇌는 행동이다. 자기가 성취하고 싶은 것을 글로 써도 되고 말로 해도 되고 아니면 문장 형태로 만들어 그냥 생각하기만 해도 된다. 이 과정이 무슨 마법의 주문을 외우는 것도 아니고 다만 자신의 집중력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나의 지각에 의하면 긍정선언은 매우 쓸모가 있다. 그 이유는 나도 모른다. 내가 긍정선언을 시도하면서 있었던 일들을 간략하게 말해주겠다. 판단은 당신의 목이다. 하지만 마법과는 전혀 연관이 없다는 점만은 분명하다. 그래서 저자의 경험이 쫙 나오는데요. 저자가 친구한테 긍정선언에 관한 책을 읽고 따라해봤더니 말도 안 되는 결과를 경험했다고 자신도 해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 스콧 애덤스는 부자가 될 거야 이렇게 긍정선언을 하는 도중에 투자할 만한 주식 종목을 살펴봤다고 합니다. 그때 두 가지 종목이 우연치 않게 눈에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종목은 사지 않고 한 종목은 샀는데 그 산 종목이 급등을 해가지고 팔았다고 하거든요. 하지만 이 두 종목은 1만여 개나 되는 것 중에서 고른 두 개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두 개가 그의 최고 상승 종목 열 손가락 안에 드는 종목이 되었다고 합니다. 긍정선언이 저자를 부자로 만들지는 못했지만 긍정선언이 효과가 아닐까 궁금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시도는 내가 감히 쳐다보기도 힘든 상대라고 생각했던 여성과의 관계였다고 합니다. 비록 짧았지만 1년의 우연적인 상황이 겹치면서 가능성이 없어 보였던 일이 발생했다는 정도로만 해두겠다. 하지만 이 역시 긍정선언의 힘 덕분이라는 증거는 없었다. 다음번 시도했던 긍정선언은 너무 개인적인 내용이라 여기서 밝힐 수는 없지만 성공 확률이 1만 분의 1 정도였던 일을 따냈다고 합니다. 고된 노력도 기술도 인맥도 전혀 상관없는 일이었다. 어쩌면 내가 기억하고 싶은 것만 선택적으로 기억하고 있을 수도 있다. 긍정선언을 수없이 시도했지만 그 중에서 잘된 것들만 기억하고 있을지도 모르겠다. 그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그리고 또다시 긍정선언을 시험했다고 하는데요. 자신이 대학 4학년 때 GMAT 시험을 쳤는데 77%에 해당하는 점수를 맞았다고 하거든요. 하지만 자신의 회사 동료가 첫 시험에서 86%의 점수를 받고 그 점수를 높이기 위해 강의까지 듣고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동료보다 자신이 더 시험을 잘 칠 수 있다고 내기를 했다고 합니다. 나는 집에서 연습삼아 여러 번 시험을 봤지만 내 예전 점수인 70%를 한 번도 넘기지 못했다. 그래서 나는 긍정선언을 시험해보기로 했다. 시험 결과 통지서를 열었을 때 94라는 점수를 보는 모습을 계속 머릿속에 그렸다. 94%를 선택한 것은 그 정도는 돼야 내기에서 확실하게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시험 당일 연습 성적과 별다리지 않을 거라는 느낌이 들었다. 시험 결과를 담은 우편물이 도착했고 우편물을 열고 점수를 확인했다. 94%였다. 어쩌면 내가 시험에 능하고 마침 동료아이 내기로 오기가 발동했는지도 모른다. 게다가 정확하게 94라는 숫자가 나온 것도 그저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다. 하지만 분명한 건 긍정선언이 주는 확신을 통해 나의 시야가 넓어졌다는 사실이다. 그 다음으로 내가 사용한 긍정선언은 내가 세상에서 가장 원하는 직업을 갖겠다고 마음먹었을 때였다. 나 스콧 애덤스는 유명한 만화가가 될 것이다. 이번에는 제대로 이루어졌다. 긍정선언이 현실로 이루어진 사례는 너무너무나 많죠. 김승호 회장님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100번 적어서 상당히 많은 것을 이뤘고 켈리치 회장님도 100번 적는 것을 해서 자신의 소망하는 것을 많이 이뤘다고 하십니다. 저 같은 경우도 내가 원하는 것을 100번씩 되뇌이는 것을 통해서 이룬 것이 상당히 많거든요. 하지만 그게 내가 되뇌어서 이루어진 것인지 아니면 다른 원인 때문에 이루어진 것인지는 모르죠. 왜냐하면 한 가지가 이루어지는 데는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해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하지만 긍정선언을 하는 게 영향을 미치는 것 같더라고요. 버티고 또 버텨라. 긍정선언을 연습하다가 자신이 집중하던 분야에서 성공을 거두면 엄청난 행운을 맞은 기분이 든다. 보통 그렇게 받아들인다. 딜버트의 성공 스토리에도 행운처럼 여겨지는 일들이 가득하다. 행운을 구성하는 가장 큰 요소는 타이밍이다. 전적으로 우연이었더라도 세상과 나의 호흡이 딱 맞아 떨어졌을 때 모든 일이 물 흐르듯 진행된다. 타이밍이 맞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많은 재능을 발휘해도 일이 풀리지 않는다. 그렇다고 행운이 가만히 있는 나를 우연하게 찾아낸 것은 아니다. 행운이 발생할 가능성이 많은 상황에 내가 스스로 자리 잡고 있었다. 나는 여러 모험적인 일에 도전했고 희망적인 생각과 태도를 유지했으며 에너지를 충전했고 가능한 한 많은 것을 배우려는 자세를 스스로 갖추었으며 행운이 나를 찾아올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버텼다. 언젠가는 사슴이 길목을 지나가리라 기대했고 마침내 딜버트로 성공이라는 사슴을 잡았다. 즉 마냥 좋은 행운을 기다리기만 해서는 행운이 오지 않고 행운이 왔을 때 붙잡을 수 있는 실력을 갖추기 위해서 노력을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동산으로 돈을 벌거나 주식으로 돈을 벌기를 정말 원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꾸준히 주식 공부, 부동산 공부를 하면서 부동산을 사던 주식을 사던 시장에 참가를 해야 그러한 기회를 얻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시장에 꾸준히 참여하다 보면 어느 순간 자신의 노력과 행운이 운 좋게 타이밍이 맞으면서 돈을 폭발적으로 벌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행운이 찾아올 때까지 노력을 하면서 버티는 것입니다. 딜버트의 성공 스토리는 대부분 행운에 관한 이야기다. 하지만 나는 행운이 나를 찾아오기 쉬운 상황을 만들었고 행운이 찾아왔을 때 철저히 준비를 마친 상태였다. 행운은 당신에게 전략이나 시스템을 제공하지 못한다. 전략과 시스템은 당신의 목이다. 나는 이 세상을 돈을 넣지 않아도 되는 슬롯 머신이라고 생각한다. 세상은 돈 대신에 시간과 집중 그리고 에너지를 넣고 핸들을 돌리면 되는 슬롯 머신이다. 돈을 넣어야 하는 슬롯 머신은 결국 파산을 불러온다. 돈을 요구하지 않는 슬롯 머신은 드물지만 확실한 당첨금을 안긴다. 행운이 찾아올 때까지 핸들을 계속 잡아당기면 당신에게도 승리가 보장된다. 그런 환경에서는 당신이 시도하는 일의 99%에서 실패해도 괜찮다. 성공이 보장되어 있다는 걸 알고 있는 한 충분히 오래 머무르기만 하면 된다. 자 드디어 마지막 행복의 메커니즘입니다. 이 장도 너무나 중요한 내용이 많으니 꼭 보시기 바랍니다. 인생이라는 장기전에서 성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의지력을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뿐이다. 일상의 모든 부분에서 패턴을 찾아 나서라. 식습관에서 운동에 이르기까지. 성공을 구성하는 모든 요소들에서 패턴이 있는지 뒤져보라. 패턴의 과학적 근거가 있는지 찾아보고 그 패턴이 자신에게 어울리는지 직접 실험하라. 인생에서 유일하게 합당한 목표는 행복한 경험을 최대한 많이 누리는 것이다. 행복을 증진시키고 싶다면 행복이란 무엇이며 어떻게 작용하는지 이해해야 한다. 당신은 행복의 공식이 상당히 명확한 것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게 그렇지 않다. 행복의 메커니즘을 이해하지 못하고 행복을 추구하는 것은 비료주기, 병충해 방지 등 기본 지식도 없이 정원을 가꾸는 것과 같다. 땅에 씨를 뿌리기는 쉽지만 멋들어진 정원을 만들기 위해서는 원의의 기술을 알아야 한다. 정원 가꾸기와 마찬가지로 행복해지는 것도 겉으로만 간단해 보이기만 할 뿐이다. 우선 행복의 정의와 행복을 유발하는 인자가 무엇인지 알아보자. 내가 정의하는 행복이란 신체 내 화학작용에 의해 마음속에서 즐거운 감각을 생성할 때 느끼는 기분이다. 이 정의는 추상적인 게 아니라 과학적이다. 흔히들 행복을 한 사람의 삶에 발생한 어떤 일이 야기하는 마음의 상태라고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이런 식의 사고방식은 우리를 냉정하고 차가운 세상의 희생자로 전락시킨다. 이렇게 무기력한 세계관은 더 행복해질 수 있는 단순한 시스템을 보지 못하게 한다. 환경이 사람들의 생각을 좌우하지 않는다는 게 과학적으로 증명되고 있다. 팔을 절단하는 수술을 받은 사람도 팔을 잃기 전과 비슷한 수준의 행복한 상태로 돌아간다. 뿐만 아니라 살면서 아무리 힘든 일을 겪어도 행복해 보이는 사람이 있는 반면 일이 잘 풀리는데도 행복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을 통해 안다. 사람들이 느끼는 행복의 범위는 저마다 다르며 한정적이다. 따라서 한 사람의 삶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사건들은 그가 가진 범위 내에서만 행복감을 느끼게 할 수 있다. 다행히도 행복한 경험을 해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자기 행복 범위의 최고점에서 보내는 시간을 늘리고 최저점에서 보내는 시간을 줄일 수 있는 능력이 있다. 나는 행복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꽤나 많은 노력을 기울인다. 그러기 위해서 나는 스스로를 로봇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면서 행복을 느끼는데 필요한 신체의 화학물질을 의도적으로 만들어낸다. 물론 주변 상황과 환경을 향상시키려는 노력도 기울인다. 하지만 행복을 느끼는데 환경 개선은 20% 정도의 효과를 지녔을 뿐이고 나머지 80%는 화학물질에 달려있다고 여긴다. 그렇게 생각하는 편이 훨씬 더 도움이 된다. 나를 둘러싼 상황이나 환경이 잘못되었다고 한들 바로바로 고칠 수가 없기 때문이다. 반면에 신체의 화학물질은 생활습관을 통해 쉽게 조절할 수 있다. 그러면 생각이 긍정적으로 바뀌고 살면서 마주치는 장애물도 별것 아닌 것처럼 여기게 된다. 신체의 화학물질을 조절하는 메커니즘을 말해주겠다. 먼저 의사에게서 기분이 나아지는 약을 처방받을 수 있다. 술이나 마약성 약물로도 가능하다. 하지만 이런 방법에는 원치 않은 위험과 부작용이 따른다. 나는 좀 더 자연스러운 접근 방식을 권하고자 한다. 먼저 행복의 화학물질을 조절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싶을 때 하는 것이다. 하지만 당신이 원하는 일을 모두 할 수 있을지언정 늘 원하는 때에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타이밍의 중요성을 언급할 때 빠질 수 없는 것이 낮잠이다. 필요할 때 낮잠을 자면 정말 좋지만 저녁 잠자리에 들기 1시간 전에 낮잠을 잔다면 좋을 리가 없다. 행복해지려면 일의 순서와 타이밍을 조절할 수 있어야 한다. 행복을 타이밍의 관점에서 보는 게 중요하다. 타이밍이 돈이나 노동력 등 다른 자원보다 조절하기가 더 쉽기 때문이다. 유연한 스케줄과 평균적인 자원을 지닌 사람이 유연한 스케줄을 제외하고 모든 걸 다 갖춘 부자보다 더 행복할 수 있다. 행복을 찾아 나서는 길에서 먼저 해야 할 일은 자신의 시간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을 때까지 계속해서 노력하는 것이다. 인생에서나 일에서 큰 결정을 내려야 할 때는 스케줄의 유연성 여부 즉 시간을 얼마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일인가를 고려하라. 현실적으로 때로는 오랜 시간 견디며 일하고 아이들을 돌보는 등 의무적인 일들을 해야 할 때가 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자신의 스케줄에 최대한의 자유를 부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그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는 두 번째로 중요한 행복의 메커니즘과 연결된다. 행복은 자신이 지금 있는 곳보다 당신이 나아가는 방향과 더 많이 관련되어 있다. 20억 달러를 가진 사람이 갑자기 1억 달러를 잃어버리면 상심이 클 것이다. 1억 달러를 잃었다고 사고 싶은 물건을 못 사게 되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그 사람은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슬픔을 느낀다. 하지만 고급 레스토랑 뒤에서 새 쓰레기통을 발견한 노숙자는 버려진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기뻐할 것이다. 극단적인 비유이긴 하지만 이처럼 우리는 일이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때 행복하고 나쁜 방향으로 흘러갈 때 불행하다. 이렇게 행복의 방향성이 중요하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해마다 실력이 향상될 수 있는 운동이나 취미를 가져보는 것도 좋은 생각이다. 직업을 고를 때는 당신의 수행 능력을 평생에 걸쳐 성장시킬 수 있는 일인지 아니면 그저 현상만 유지하거나 점차 당신의 능력을 갈가먹을 일인지 살펴야 한다. 당신이 여러 직업을 두고 고민 중 일하면 그 중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직업을 택하라. 그 다음으로 충분히 익혀야 할 행복의 요소는 상상력이다. 앞서 나는 상상력을 통해 에너지를 높이라고 했다. 에너지는 행복과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므로 다시 한번 언급하려고 한다. 내게는 미래가 오늘보다 훨씬 더 나을 거라는 막연한 상상이 도움이 된다. 나는 숨막힐 정도로 눈부신 미래를 상상하는 게 좋다. 정확한 미래를 상상할 필요는 없다. 단지 더 나은 미래에 대한 막연한 상상만으로 뇌는 화학물질을 만들어내어 오늘이 당신을 행복하게 만든다. 그렇게 얻은 행복감은 당신의 에너지를 높여주고 현실에서 쏟는 노력들을 더 가볍게 만들어준다. 이것이야말로 상상력이 현실에 영향을 미치는 또 다른 사례인 것이다. 현실이 당신의 상상력을 통제하도록 내버려 두지 마라. 상상이 현실을 조종하도록 하라. 다음으로 기억해야 할 중요한 점은 행복이란 마음의 수수께끼도 아니고 마법도 아니라는 것이다. 행복은 자신이 건강하다고 느끼고 유연한 스케줄대로 생활하며 밝은 미래를 상상할 때 느끼는 자연스러운 감정이다. 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운동과 식단, 수면이 기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설명해왔다. 하지만 대부분은 아무 말 없이 잠시 뜸을 들이다가 대화 주제를 바꾸려고 들었다. 행복의 공식이 상상과 스케줄 관리, 낮잠자기, 올바른 식사하기, 적당히 활동적으로 지내기처럼 아주 간단한 데 있다는 것을 별로 믿고 싶어하지 않는 눈치였다. 행복이 손만 뻗으면 닿을 거리에 있는데도 그 많은 불행의 나를 견디며 살아가는 건 바보 같은 짓이다. 물론 사람들은 평소 잘못된 생활 방식이 일정 부분 불쾌한 기분의 원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원인은 살면서 마주치는 멍청이들과 소시오패스들 그리고 그날그날 찾아오는 불운 때문이라고 여긴다. 내가 살면서 보고 느낀 바에 따르면 우리 기분의 80%는 몸이 어떻게 느끼느냐에 달려있고 나머지 20%는 유전자와 환경, 특히 건강에 달려있다. 운동에는 두 가지 장점이 있다. 운동을 하면 엔돌핀이라는 물질이 분비되면서 자연적으로 통증이 감소되고 기분이 좋아진다. 그뿐만 아니라 운동 직전까지 자신을 짓누르던 스트레스에서 벗어나게 해준다. 그래서 나는 근육을 단련하는 동시에 마음도 편하게 해줄 수 있는 운동을 권한다. 유연한 스케줄, 상상, 식단, 운동, 수면이라는 행복의 다섯 가지 구성요소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고 묻는다면 난 운동을 꼽겠다. 그리고 이 다섯 가지를 달성하게 되면 소울메이트, 명성, 인정, 존재감, 일에서의 성공 등 훨씬 많은 것이 저절로 따라온다고 합니다. 만약 당신이 뚱뚱하고 피곤하며 욕구 불만인 데다가 자신이 불행하다고 생각하며 사는 사람이라면 온라인 데이트 사이트를 통한 만남은 장기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하지만 자신을 먼저 돌보는 일에서 성공하고 그 성공을 지렛대 삼아 당신이 원하는 다른 것을 얻는 게 더 현명한 접근 방식이다. 정신메뉴 고르기도 어려운 사람들이 저자인 베리 슈어츠는 우리 삶에 선택지가 너무 많을 때 불행해진다고 한다. 어떤 선택을 하든 선택한 후에는 스스로 의심이 들기 때문이다. 다른 선택을 했으면 더 잘 됐을지도 모른다는 의심은 충분히 합리적인 생각이지만 이런 생각은 당신을 좆먹는다. 선택지들이 전부 좋아 보일 때도 고르다가 지친다. 모두 일일이 조사하고 잘 따져봐야 할 것 같은 기분이 든다. 그래서 나는 일상의 규칙에서 편안함을 찾는다. 그래서 규칙적으로 행동을 하면 선택을 하는 고민이 줄어들기 때문에 행복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다시 한번 행공의 공식을 요약해 주겠다. 1. 올바른 식사를 하라 2. 운동하라 3. 충분한 수면을 취하라 4. 설사 믿지는 않더라도 멋진 미래를 상상하라 5. 유연한 스케줄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라 6.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것을 하라 7. 자신을 다 도운 다음에 다른 사람을 도하라 8. 매일 내려야 하는 결정을 일상적인 규칙을 통해 줄여라 이 8가지를 하면 뇌가 행복과 관련된 화학물질을 내보내는 데 필요한 나머지 요소들을 쉽게 찾아낼 수 있다. 실제로 당신이 매력 넘치는 사람이 되면 직업, 사랑, 친구 등 당신이 찾는 다른 행복의 요소들이 알아서 당신을 찾아올 것이다. 이렇게 마지막에 순각북의 책을 살펴봤고요. 이 뒤에는 어떻게 운동을 하고 어떻게 음식을 섭취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도 자세히 나오고 있고요. 마지막에는 긍정화권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계십니다. 이 책도 큰 기대는 안 했는데 너무나 재미있게 읽었고요. 우리가 생활하는데 써먹을 수 있는 기법들이 너무나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 읽은 내용이 좀 괜찮다 싶으신 분들은 이 책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제가 빼먹은 부분도 많은데 거기에도 도움이 되는 내용이 되게 많거든요. 그리고 소개해드릴 내용이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중간중간 스킵하면서 살펴봐가지고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전체 책을 쭉 읽으면 이해가 훨씬 더 잘 되실 거거든요. 그래서 아주 재미있고 도움이 많이 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번 시간 영상이 도움이 되셨거나 다음 시간 영상이 기대가 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책 내용과 영상 내용이 너무 좋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추천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좀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